아무튼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돌아와서 욕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고 그날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나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삶을 살면 삶이 안정을 이루어요 안정된 가운데에서 마음도 편안하고 뇌도 몸도 마음도 환경도 모든 게 다 편안한 상태에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욕구 중에 정말로 중요한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될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욕구 충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행복하고 삶에 활력이 나고 등등한데 이제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은 이 사람들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느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삶이 불만족스럽고 뭐 등등 하더라도 그냥 견뎌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기울기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삶은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의욕이 나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삶을 감당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이 기울기가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때는 의욕이 올라오고 등등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해서 정말로 신나게 재미나게 잘 살고 일에서도 성과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라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구역구역 살다가 보면 못하고 결국은 장기간에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시기 돼서 직장도 안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처럼 우울해서 결국은 직장도 못 다니겠다고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삶을 억지로 구역구역 살아야 되게 될 때에 이때 에너지가 선순환으로 가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길어지고 1년에 8개월 9개월을 우울증으로 보내다가 그다음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 조증이 올라오는데 조증이 올라올 때에는 짧게 올라오죠 한 달 내지 두 달 짧게 조증이 올라오는데 아주 파괴적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돼서 엄청난 사건 사고를 찾는 양상이 흔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사라질 때에는 이때에는 1년에 8, 9개월을 경조증 상태로 보내요 근데 이때 이 경조증은 에너지가 파괴적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선순환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일에 몰두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력 있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이 잘 되고 등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1년에 8, 9개월을 경조증 상태로 보내고 1년 내지 2년에 한 번쯤 우울이 오는데 우울이 와도 한 달 정도 내지 한 달 정도로 짧게 우울이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울증인 것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게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모님들로서는 우리 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흔히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게 쫙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욕구 충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 이러다가 보니까 조울증인 친구들의 경우에 흔히 진로와 같은 데 있어서 갑자기 진로를 선회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조울증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게 진로 설계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과거를 뭘 들춰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상담보다 조울증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진로 상담이에요 진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하나가 현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진로와 삶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 이 두 가지에 대한 상담이 무척 중요한데 이 진로를 보면 조울증인 사람들은 그 안에 욕구가 워낙 여러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음악도 하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이런 예술적인 대대한 욕구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고 외국 사람들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외국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좀 좋고 한 사람들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 뭐를 잘하고 또 어떤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내 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가 좀 잘 안 될 때에 내가 기존에 대학 다니는데 대학에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될 때 갑자기 다른 욕구가 튀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다니는데 또는 법대를 다니는데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이거 때려 치우고 난 음악 할래 미술 할래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걸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를 되게 잘 분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일시적인 충동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정한 욕구인지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좀 더 잘 검토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흔히 너무 성급하게 진로 선택을 해서 또 난폐를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크게 봐서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을 하면 인생의 전체 방향에서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혼자만을 자기 하나만을 위한 목표는 이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서는 진로 설계하는 데에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진짜 자신의 어떤 욕구에 기반한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로 내가 그게 하고 싶은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는 그걸 추구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삶이 계속해서 망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내 삶이 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서도 영성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영성적인 게 필요해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영성이 들어가야 영성적인 게 들어가야 비로소 충동이 제어가 돼요 조울증인 사람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충동이거든요 충동 통제가 안 돼서 이 충동이 건전하지 못한 충동이 자꾸만 불숭불숭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망고지고 조증일 때 엉망으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고지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충동들을 이걸 잘 제어를 해야지 되는데 이 충동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아니고는 이 충동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구는 이 충동을 제어해내지를 못해요 충동하고 종종 한편으로 같이 놀아요 나 하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구 영성적인 게 들어갈 때의 충동이 제어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삶의 목표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자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루하루의 생활이잖아요 이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정말로 잘 잡혀야 돼요 이 조울증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생활하는 게 이게 기본 특성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생활이 자동으로 불규칙하게 돼요 수면 시간이 자동으로 불규칙하게 되고 하루에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하는 게 자동으로 불규칙하게 돼요 그나마 이 불규칙한 것을 규칙적으로 잡아주는 게 직업이라든지 일이잖아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된다 하는 이게 생활의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수면 습관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그나마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직업이 없다 그럼 생활이 완전히 생활이 불규칙하게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수업도 있고 학과 교수들하고 회의도 있고 각종 행정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학기 중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방학만 들어가면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뭐 또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방학이라 하더라도 뭐 완전히 학교에 안 가는 건 아니고 또 학교에 또 어느 정도는 가기도 가야 되고 하니까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딱 이렇게 틀에 매인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되는 게 없으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도 평상시에 평일에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 하고 평일에 생활하는 거 하고 보통 사람들도 주말 생활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평일에는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도 주말에 되면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데 제가 볼 때는 흔히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일 생활과 주말 생활이 다른 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다른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말이 되면 완전히 이게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생활 자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생활 습관을 일단 잘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조금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중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관련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주로 시간에 했었고 이번 시간이 매일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내지는 경제적 안정,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이 이야기 할게요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삶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안정을 못 이루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심리적 안정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장생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닌으로써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은 일정 시점이 되면 기총 생활수급을 받을 것인지 일정 나이가 되면 이걸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집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흔히 직면하는 경우가 자녀분이 백수로 집에서 지금 놀고 있다 조울증인 자녀분이 백수로 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용돈을 안정적으로 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이 용돈을 가지고 자식을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은 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말 잘 들으면 용돈을 좀 더 주다가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고 위협하고 때로는 용돈 끊어버리고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의 경우에 보면 평상시에는 자신이 잘 지내고 하는 이런 평상시에는 용돈을 조울증을 지닌 이런 자녀들도 한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줘도 자기가 용돈 관리를 해내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특히나 경조증이나 이런 시기로 들어가게 돼요 또는 우울증 시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특히나 경조증이나 이런 거에 조증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돈을 빨리 써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주면 예를 들어서 보름만에 다 써버린다든지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린다든지 심하면 2, 3일 만에 다 써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돈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주던 거를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줄까? 아니면 주급으로 줄까? 그 다음 그것마저도 주급으로 줘도 한꺼번에 다 써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일 하루에 만 원씩 줄까? 아니면 하루에 2만 원씩 줄까? 매일매일 주는 방법을 배켜야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조울증인 친구들이 돈 사고를 많이 쳐서 목돈 그러니까 카드빚이라든지 은행빚이라든지 빚을 잔뜩 져가지고 빚을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빚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선을 그으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느 날인가 선언을 딱 해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네 빚은 갚아주지 않기로 했다 빚은 네가 빚지면 앞으로 다 네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선을 딱 쳐야 돼요 선을 딱 쳐야지 되는데 그 선을 치고 난다고 해서 그렇게 선언했다 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자제분이 바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사고 치고 또 사고 치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단호하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걸 돈을 감당을 안 해주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순순히 안 넘어가죠 별의별 방법으로 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별의별 방법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난리를 치죠 그래도 이거를 딱 지켜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느 날인가는 아 더 이상 부모님이 나한테 목돈 내가 사고 친 거는 안 갚아주는구나 될 때 이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안 갚아주는 것과 용돈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목돈과 용돈은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돈은 큰돈은 잠그고 대신에 작은 돈 용돈 주는 거는 이거는 계속 틀어놔야 되죠 이거는 계속 능력이 없는 자녀일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뭐 돈을 잘 버는 자녀일 것 같으면 내가 용돈을 줄 필요가 없지만 스스로가 돈을 못 벌어낸다 내지는 자기가 직장 다니는데도 계속 빚 때문에 계속 허덕거려서 월급 받아도 맨날 빚 갚는 데 다 써야 되고 돈이 없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용돈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용돈은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하루하루 이 생활에서 그래도 매일매일 쓸 돈이 있을 때 그런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질 때 심리적 안정이 가능한 거지 오늘 하루 당장 어디 갈라는데 차비가 없고 오늘 하루 당장 반찬 살 돈이 없고 뭐 할 돈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 안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사실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모님도 이건 생각하셔야 되고 당사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당사자도 스스로 나의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상당수 당사자들이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한다 지나치게 개입한다 라고 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 독립 없이 심리적 독립은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심리적으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다른 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내가 돈을 부모한테 지금 탓 쓰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부모한테 돈을 탓 쓰고 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에서 나라가 유지를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계속 돈을 계속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꾸려가고 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콩나라, 감나라고 그 나라에서 별의별 걸 다 간섭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못 이루어서 뭐 용돈도 받아쓰고 때로는 또 큰돈, 목돈도 받아쓰고 뭐 등등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가 내한테 간섭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 간섭이 지겹다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경제적 안정을 이룰 거냐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기초생활 수급을 해서 내가 안정적인 상태를 이룰 거냐 이걸 본인 당사자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심리적 안정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매일의 일과를 안정적으로 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 시간에 얼핏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루 일과가 불규칙해진다는 그게 이번 기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조울증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충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 엄청 충동적이고 그 다음 평상시에도 보면 일반인들에 비하면 충동적인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흔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울증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싶으면 내가 이 조울증이 나의 특성이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선순환으로 가도록 하고 싶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두 가지인데 하나가 내 삶의 목표를 잘 정립을 해야 되고 삶의 방향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타인에게 기여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삶의 방향성 정립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 내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균형 잡힌 생활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 습관이 딱 돼야 돼요 오전에 대강 몇 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이게 딱 기본 틀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엄청 중요한 게 제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 잡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울증인 친구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올인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나 조증, 경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공부에 필이 꽂혔다 그럼 자고 나면 눈 뜨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계속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공부의 모든 시간을 몰빵하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아까워하는 쓰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있죠 공부하면 공부 일이면 일 뭐에다가 이렇게 몰빵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몰빵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몰빵하는 속성이 있냐면 성취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 했었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가 아주 잘할 때 잘했을 때 이때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의 생활이 자칫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시간을 한쪽으로 몰빵해서 쓰는 이런 이제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족증 상태가 되게 되면 다 무너지고 몰빵을 하게 되고 우울 상태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던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내가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해서 몰빵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바람직한 목표들 흔히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여기에 몰빵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몰빵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공부에 올인한다 일에 올인한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이해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유하기를 밥 먹는 거에 비유하죠 자 예를 들어 내가 몰빵하고 싶어하는 이것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이게 밥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식사를 할 때도 밥만 먹어서는 안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생활도 내가 공부를 하는 시절에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루 전체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과연 몇 프로를 내가 공부해야 하려 하고 몇 프로를 다른데 하려 하느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7, 80% 이쪽에 사용하고 한 20% 밥 먹고 땅 가는 거 사용한다 이건 너무 한쪽에 편중된 거예요 바람직하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5대 5는 넘지 말아야 된다 공부하는 데 5 나머지 이것저것 하는 데 5 5대 5는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상 좀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여유 있게 하루 생활에도 좀 공부를 하면서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전투적으로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울증인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무 전투적으로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항상 좀 여유 있게 하는 고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해서 조증이 올라오고 해서 막 무엇인가 몰두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권장하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경우에 하는 제 생활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한 한 시간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호흡 수행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다든지 하고 요즘엔 제가 산책 깨울리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는 전신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식사 이후에 바람직하기로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한 1시간 정도 바람직하기로는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이런 생활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오전에 어떤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떤 생활이 있고 저녁에 어떤 생활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조울증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잘 알고 지내던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님은 생활하시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오전 시간은 본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일체 다른 약속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해야 될 게 있으면 일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일처리를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식사 식사하시고 나서 자기 개인의 취미생활을 한 1시간 내지 2시간 한 2시간 정도 취미생활 하시고 그리고 9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고 이런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평생을 하루에 공부 시간이 기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데 이게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꾸준하게 하면 여기에는 결국은 이제 공부도 공부량이 쌓이고 결국 나중에 책도 쓰게 되고 뭐 더 많은 억적이 이루어지죠 하루에 2, 3시간만 공부해도 꾸준하게 하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조울증인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건데 조울증인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흔히 보면 벼락치기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증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몇 달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자기 역시험 보고 벼락치기로 해서 뭐를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기본적인 하루 생활을 그러니까 오전에는 내가 뭐를 하고 오후에는 뭐를 하고 저녁에는 뭐를 한다 그리고 잠자리에는 대강 몇 시에 잠을 자서 대충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조울증은 이 기본 생활의 틀이 내가 좀 우울 시기로 들어가는지 경조증 시기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이 틀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우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 하기 귀찮은 것 좀 일부 생략이 되고 하더라도 기본 큰 틀에서 큰 틀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뭐 한 군데에 올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안정적인 나한테 반칙한 생활 습관을 내가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조울증인 사람들이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애가 그러면 이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영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전혀 안 갖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건 애가 그런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심리적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불규칙한 생활을 할 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어쩌다가 애가 바람직한 모습이나 양상을 보였을 때 그때 기뻐해 주셔야 되죠 그때 어쩌다가 애가 저녁에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도 푹 자고 잘 일어나더라 잠자는 습관 바람직하게 잠을 자더라 그때 기뻐해 주셔야 되고 또 어쩌다가 산책을 한다거나 어쩌다가 뭐 뭔가를 바람직한 무얼을 하면 그때 칭찬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산책 같은 경우에는 방금 RPD 이야기가 나왔지만 산책은 이게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흔히 하라 한다고 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하자라고 권해서 지를 데리고 같이 다녀야 되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완전히 생활화가 돼서 지가 그거 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면 그때는 이제 혼자 해도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살살 같이 하자고 살살 달래서 같이 산책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 부분 잠 부분은 제가 늘 이야기 하듯이 잠을 줄여가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초울증인 사람들은 특히나 경조증기관 조증기관 들어가면 잠 자체를 워낙 그 시기에는 적게 자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잠을 적게 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밤에 좀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녀야 된다 등등 하면 밤에는 놀 거 다 놀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놀 거 다 놀고 아침에 출근하려 하면 늘 잠이 부족할 것 밖에 없죠 그래서 잠을 적게 자는 자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을 푹 자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잠을 줄여 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 초울증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머리를 많이 쓰면 더 남들보다 더 많이 휘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 머리가 정상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 초울증이 있으면 잠 많이 자라 잠 많이 자는 게 좋은 거다 일반인들하고 비교해서 한 2시간 더 자라 그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뇌가 정상 작동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어찌 됐든 푹 자야 된다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면 푹 잤다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푹 자는 생활 잠을 많이 자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고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당부하는 게 알람 쓰지 마라 알람 알람을 쓴다는 거는 항상 내가 못 자고 억지로 깼다는 소리예요 내가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아침에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알람 없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잠자는 시간을 더 당겨야 되죠 기존에 12시에 자는데 알람 없이 자려고 하게 되면은 뭐 10시에 잔다거나 해야 되고 10시에 자도 알람을 안 틀었더니 계속 자게 되더라 그러면 더 당겨야죠 9시에 자든지 더 당겨서 8시에 자든지 그렇게 안겨야 되죠 그래서 알람 없이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강의했던 걸 마무리를 하자면 아무튼 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삶의 목표가 내 욕구가 충족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직업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런 직업이 나한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욕구 충족적인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가 그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는 결국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성적인 거 강조하잖아요 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걸 혼자서 설정하기가 어렵다면 심리상담을 받아서 설정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뭐 이건 한두 번 심리상담 받는다고 이거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래 걸려요 이 심리상담 우리가 진로 목표 잡는 심리상담을 하려고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 해서 적어도 한 6개월은 상담해야 이게 진로 목표가 잡혀요 그래야 속마음 깊이까지가 다 탐색이 돼야 이게 목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목표가 아니라 이제 삶을 안정적으로 생활습관 안정적인 생활습관을 갖추고 사는 거 이것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몇 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현병도 마찬가지지만 조현병 조현병 조혈증이 지니신 분들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기본이 최소 2, 3년은 심리상담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삶의 틀이 갖춰진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표 방향성이 욕구 충족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욕구 충족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생활습관 안정적인 생활습관 뭔가 바람직한 생활습관 너무 빡세면 안 돼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균형이 잡힌 이런 기본 생활습관의 틀이 딱 갖춰져야 돼요 오전에 일어나면 배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하고 저녁에는 뭘 하고 이런 안정적인 생활습관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번째는 남편을 바라보는 전해보는 전해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